오늘은 오늘은 제사장님 셀린이예요 아 브이로그? 안녕하세요 셀린이예요 저는 메리입니다 오늘 상실세단장을 마치 어머 여러분 불러드릴게요 어머 어머 사장님 맨날 앉아서 이러셨거든요 어머 오늘 정말 날이 잘 만났네요 언니 왜 말 안해요? 당연히 해도 되죠 당연히 해도 되죠 언니 아이스를 먹을건데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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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흘 possessions 사장님 볼 Pump는 시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от Strength 맛있게 흘였어요 평소는 1 2 3 4 오, 이게 5초만 해야돼요 여기 빨대를 꽂으면 완성! 근데 언니 이거 집 나와도 돼요? 이게 어떻게 되요? où? 인스타그램 5화 2화 퇴근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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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추워 퇴근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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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했어요